이곳은 저의 세 번째 노래, 바이브레이션 녹음 현장입니다. 루시 보여드릴까? 이 녹음실 강아지 루시라고 해요. 너무 귀엽죠? 알았어, 알았어. 러니씨다, 러니씨. 릴란, 준비 있나요? 준비는 늘 돼있지. 그럼 한 번 가볍게 불러보고 시작합시다. 제가 보내드린 2.3번 있잖아요. 오히려 좀 레이백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got it. 좋다. 이거 중간에 이런 추임새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추임새요? 형, 이거 한 번 필 가는 대로 몇 번 해볼래요? 오케이, 해볼게. 예스. 괜찮은 것 같아요. 형, 완전 길게 한 번 빼줘요. 첫 번째 거랑 방금 한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 한 번만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뒤에 있는 건 나은 것 같아요. 좋아요, 형. 두 번째 걸로. 옅. 넘어갈까요? 부분 브릿지. 나 여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형. 풀려버린 간장 속에 감각을 넘어. 이거 제일 어려웠어요. 한 번 해주세요. 오케이.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지금보다 살짝 더 약하게 갔다가 뒷부분 레벨은 지금 딱 텐션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이나믹이 있으면. 스물불한 나아 원 투 쓰리 하고 완전 모반적으로 끝나잖아요. 예. 뭔가 여기에서 형 뒷부분에 텐션으로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느낌으로 딱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got it. 풀려버린 긴장 속에 감각을 넘어. 이대로 take me to another level. 다 너무 길어. 풀, 긴. 내가 풀려버렸네요. 밴딩 위주 그게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발음에 악센트를 빡빡 주십시오. 발음을 쿡쿡 찍어주는 느낌으로. 오잇. 풀려버린 긴장 속에 감각을 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느낌은 뭔지 알죠? 네, 네. 잘못된 예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got it. 풀려버린 긴장 속에 감각을 넘어. 이대로 take me to another level. 이런 빌드업 굉장히 좋아요, 형. 이거 좀 몇 번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풀려버린 긴장 속에 감각을 넘어. 이대로 take me to another level. 아니 형 지금 너무 왜 이렇게 굳어요? 오늘 이렇게 긴장한 거예요? 뭐예요? 좀 떨려요. 왜요? 천재 작곡가 우빈이 앞에서 좀 떨려요. 아니 방금 전에 했던 느낌이 진짜 좋았는데 다시 지금 약간 굳었어요. 다시 형 빨리 어깨 한 번 털고 빨리. 털고 다시 해봐요. 잘할 수 있잖아. 오케이, 난 잘할 수 있다. 형 그 중간에 하 그거 있는 거 한 번 해줘요. 좋다 좋다 형 좋다. 고생했습니다. 끝. 나이스. 안녕. 짝이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잘했는데? 형 내가 기대했던 빌드업이 나왔어요. 저거 껐어요? 아니? 안 껐지. 수고.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예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아아. 가득 머금은 채 너에게로. 뭐야. 오케이. 한번 불러보고 해보자. 응. 야 난 느낌이 너무 좋아. 자 넘어가자. 어? 괜찮아? 채를 확 잡고 있다가 채를 하면서 확 풀어버리는 느낌으로 해야 돼 채가 살짝 짧다 어 야 딱 그거야 지금 방금 왜 MR 안 할 때는 잘하다 MR만 나오면 진짜 억히지냐 미안해 채 너에게로 가득 머금은 채 너에게로 야 이렇게 할 때는 기간대 켜 다시 이대로만 해 알겠어 가득 머금은 채 야 느낌은 좋아 아 소극적이었다 채가 좀만 아 소극적이었어 가득 머금은 채 너에게로 진짜 느끼하게 해줘 여기는 오케이 발도 한 번만 더 들어가도 돼? 깔쌈하네 yeah 더 더 yeah yeah 오 맞아 그거야 어 네 너에게로 yeah 너에게로 yeah 넘어가자 어? 괜찮았어? 어 오케이 어 지금 뭐야 이거? 너 뭐 맞았냐? 왜 저래? 아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마이클 잭슨 있어 I feel like stuck in the universe 유니퍼 얼스 유니퍼 얼스 아 나 진짜 머리로는 알겠거든? 근데 내 혓바닥이 혓바닥이 선 내려면 걸으면 안 되고 유니버스 하면서 서서히 붙어야지 오케이 유니버스 그렇지 유니버스 유니버스 어 인 더 유니버스 아 답답해 유니버스 아 아니야 아니야 유니버스 너무 많았고 유니버스 유니버스 오히려 뒤에 스바름을 더 끌어주면 길게 들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혓바닥이 푸스프스 푸스프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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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스 안돼 정모야 현실과 우리 타협하지 말자 아 타협하지 않았어 유니버스 그렇게 나오면 돼 고생했다 T.Y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야 뭔 소린지 알지? 감사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자 응 열심히 할게 그 파동칠 때 음정을 빡 맞추려고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던져 커져가는 떨림의 파동 파동 어 파동하고 던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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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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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 파동 맞아 고라 파동처럼 해 오케이 잘 받아주네 당연하지 커져가는 떨림의 파동 커져가는 떨림의 파동 점점 선명해진 형태로 오! 느낌 좋은데 조금만 더 선명해진 이게 지금 너무 약간 약간 스무스하게 가거든? 조금 더 빡빡 찍어줘 점점 선명해진 형태로 점점 선명해진 형태로 오! 이대로만 해주세요 오케이. 가자. 와를 그냥 와로 안 하고 약간 와 이렇게 발음하거든? 오케이. Where is it going? 어디 가? 오 커피. 고로티 고로티. 그렇게 해주면 돼. 시원하게 돼. 응. 그렇지. 오케이. I feel. 어 들어볼게요. 명백진 영태로 타협원을 감싸 안아 제발 놓쳐 I feel. I feel. 오. I feel. 아프게 괜찮은 것 같아. 탑을 찌까? 아니야 타협하지 마. 더 할 수 있어. 맘에 들지 않았잖아. 하고 호흡을 한 번만 빼줄래? 오케이 오케이. I feel. 오우. I feel. 시근조. 오 들어볼게요. I feel. 시근조. 이거 가자. 좋다 너무 좋다. 내 볼씨를 끌어 당겨. 끌어 당겨. 여기는 앙이 확실히 돼야 돼. 끌어 당겨. 아. 끌어 당겨. 어 맞아. 오케이. 멈춰버린 내 불씨를 끌어 당겨. 멈춰버린 내 불씨를 끌어 당겨. 마이크 터트리.. 마이크 터지겠다. 멈춰버린.. 느낌은 좋아. 느낌은 너무 좋았는데? 어 너무 좋았어. 멈춰버린 내 불씨를 끌어 당겨. 좋아. 깔끔하고 아주 좋아. 끝났나? 예스. Done.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너가 아주 또 중대한 임무를 맡았어 성민아. 성민은 형 노래에서 늘 중대한 파트를 맡네. 부담스러워요. 야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부담.. 부담 줘요 자꾸. 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부터 하고 싶니? 순서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밴딩을 주면 좋을 것 같아. So에요? So deep inside. 입을 약간 딥처럼 발음해야 돼. 딥? 어. So deep inside. 입이 좀 더 길었으면 될 것 같아. So deep inside. 넘어가자. 네. 이거는 어려워. 그래서 뜻으로 발음하면 돼 쌍디귿으로. 그다음에 떨려. 떨려. 이거는 툭 던져주는 느낌? 려는. 뭔가 음정을 찍는다는 느낌보단. 네. 몸이 시릴듯이 떨려. 지금도 괜찮은데 약간 형 욕심이긴 했는데. 네. 몸이 시릴듯이. 이게 약간 리듬이 좀 더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거든. 몸이 시릴듯이. 이렇게. 몸이 시릴듯이. 응. 몸이 시릴듯이 떨려. 어 맞아. 몸이 시릴듯이 떨려. 어우. 몸이 시릴듯이 떨려. 넘어갑시다. 네. 이거 어떻게 했니? 여기 너무 높아. 좀 듣는 소리인데? 여기 높은데. 응. 해볼게요. 진성으로 했어? 가성으로 했어? 진성으로. 될 것 같아. 근데. 잠깐만요. 어어. 제가 초코바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 제발. ASMR. ASMR. 해볼까요? 오는 이 순간. 뭐야 방금 됐어. 오는 이 순간. 오는 이 순간. 오는 이 순간. 진짜 좋은데?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오는 이 순간. 와 성모야 이렇게 하자. 좋아요. 넘어갑시다. Vibration. 오. 맞아 맞아. 더 오바해도 돼. 오직 너를 향한 방향으로 Vibration. Vibration. eschön. 오직 너를 향한 방향으로 Vibration. 레이셔 레이셔 벤딩 두 번이라고 말했던 게 꺾기를 한 번 말하는 거고 처음에 레이 벤딩이 들어갔다가 한 번 꺾이는 게 약간 느리게 가면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거 하고 안 되면 갈게 알았어 알았어 배고파 레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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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너를 향한 방향으로 바이브레이션 레이셔 오직 너를 향한 방향으로 바이브레이션 레이셔 좋아 이걸로 하자 괜찮아요? 어 레이셔는 이게 더 훨씬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파이 끝 1절 A부터 몇 번 불러봐 오케이 오케이 처음 들어갈 때 가에서 벤딩이 조금 긴 거 같아 오케이 원진 지금 너 너무 예쁘게 부르고 있어 불량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어 맞아 혼자 깨는 중적 속 눈을 감아 야야야 이거는 눈 안 감으면 울 거 같아 눈을 감아 좀 밑으로 딥하게 들어가야 돼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혼자 깨는 중적 속 눈을 감아 느려진 심장 소리 원진아 앞에 느려진 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돼 어 느려진 심장...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느려진 심장 소리 더 짙어지는 놈기 원진아 너는 느려지면 안 돼 네 너는 느려지면 안 돼 너는 느려지면 안 돼 느려진 심장 소리 느려진 심장 소리 더 짙어지는 놈기 야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조금만 정리해서 오케이 혼자 깨는 중적 속 눈을 감아 느려진 심장 소리 더 짙어지는 놈기 뒤에 여기는 좀 파워풀하게 나와줘야 돼 알지? 아 오케이 아 맞아 자 넘어가자 손 끝에 감각이 선명해질 때 오우 야 좋다 들어보자 손 끝에 감각이 선명해질 때 야 더블 치자 오케이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 잘했다 야 넘어갑시다 너무 잘했다 이거는 이건 기립박수 사는 거야 여자는 터트려줘야 돼 앞에 으스러질 거는 진짜 으스러질 듯이 부르다가 느낌 거의 찾은 거 같아 응 조금 리듬만 신경 써서 으스러질 듯해 오케이 으스러질 듯해 떨림마저요 터져 떨림마저요 터져 그치 그치 그렇게 딱 나오면 돼 으스러질 듯해 떨림마저요 터져 아유 좋아요 원진 예 어제 말한 애드립 그거 하나만 하면 끝이다 예스 맞아 오케이 된 거 같은데요 빈? 된 거 같아요 원진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보이나 나 형 하고 싶은 거부터 그거 먼저 하자 희미하게 너희만 느껴 더 하자 해볼게요 오케이 지금보다 좀 더 힘을 실어서 응 완전 랩처럼 해? 느껴 하고 나서는 호흡 한번 빼줘요 아 오케이 좋은데? 뒤에 위스퍼 해볼까요? 오케이 바이브레이션 괜찮지 않나요? 전 되게 좋아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 그 뒤에 위스퍼더블 하나 더 넘어갈까요 형? 오케이 아니 너무 잘하네 넘어갈게요 기절 랩 응 센세이션을 네 센세이션 이렇게 하면 어때? 센세이션 그러면 앞이랑 앨런이 거랑도 맞을 것 같아요 진작이 원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센세이션 이렇게 했었는데 센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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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리를 그 뒤에 해요 센세이션 어 네 해보겠습니다 센세이션 센세이션 하고 내려가는데 그것도 약간 앞이랑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센세이션 어 좋아 형 더블링만 합시다 오케이 기약해 센세이션 오케이 좋아 좋아 형 고생했어요 오케이 고생했스 끝 다음 형준 다음 형준 해볼까? 앙원을 꽂어 깊은 곳에 가장 가까워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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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은 자신감 있게 나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타이밍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게 약간 들어보면 아직도 약간 에 이렇게 들리거든? 아 진짜로? 옆으로 이 벌리는 생각하고 이 이 승 그 이 이 이 이에 이승 할 때 이에 이승 이에 이승 할 때 너무 완벽한 설명이야 그래 그 이 이에 이승 할 때 이 그걸로 발음해주면 될 것 같아 이 그 이 이에 이승 이에 이승 고마워 해봐 어 들어볼게요 야 좋다 좋은데 야 좋다 어 고마워요 넘어가자 형준아 아주 잘했어 여기가 이제 좀 어렵지 응 여기가 조금 더 빨리 붙어야돼 여기가 조금 더 빨리 붙어야돼 형준아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응 아주 잘했어요 느낌이 야 너무 좋아 응 또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여기 여기서 힘만 그냥 들어가는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 되나? 으악! 저 저 꽃이 피열나듯이 술 불어넣어 1 2 3 저 꽃이 피열나듯이 술 불어넣어 1 2 3 1 2 3 3 3 3 3 3 뭐 그 아이 앞으로 내밀라고 3 아니 위 하지 말고 그냥 3 3 그냥 혀만 냈다가 안으로 넣어봐 3 3 3 를 하려면 너가 자꾸 입천장에 를 하면 더 붙이잖아 혀를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안으로 넣기만 3 3 3 3 3 3 3 3 3 1 2 3 1 2 3 어 방금 1 2 3 그렇지 빨리 하는게 된다 3 1 2 3 1 2 3 1 2 3 몇 번 해보면 돼 더럽게 해봐봐 됐다 형들아 나와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빠이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커질 내가 마지막이지롱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빈 최고 잠깐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막간의 자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요즘 유행한다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오셨습니까? 너가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나는 잘해야 될 수밖에 없어 아 잘해야만 하죠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바로 가시죠 예 야 너 수박주스 먹을래? 좋은데? 이거까지 시킬게 오케이 뒤에가 좋아 너무 센가 일루션이? 이건 뒤에를 너무 잘했어 나이스 근데 일루션 날 까지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해 Fall into your illusion 날 품속에 끌어 뒤에는 너무 잘했어 오케이 Fall into your illusion 날 품속에 끌어 당겨 좋은데 내가 살짝 욕심을 좀 부려보자면 일루션을 지금처럼 Fall into your illusion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살짝 리듬을 조금 밀어서 Fall into your illusion 루 를 살짝 늘려서 션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Fall into your illusion 날 품 이렇게 되거든? 한번 해보죠 Fall into your illusion 날 품속에 끌어 당겨 Fall into your illusion 날 품속에 끌어 당겨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거칠 Vibration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거칠 Vibration 너무 좋은데? 좋아? 약간 과하지 않아? 약간 과하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잘한 거야 좋아요 좋다 네 선택의 환상 속에 갇혀 Can even control 네가 잘하는 거잖아 바로 가시죠 선택의 환상 속에 갇혀 Can even control 죄송합니다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죄송한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네가 몇 번 정리해서 불러 그냥 그 액센트 맞아 네 선택의 환상 속에 갇혀 Can even control 야 수박 주스 먹고 해 좋아요 환상 속에 갇혀 Can even control 너무 좋은데? 여기는 선 명 의 선명 의 네 고작하는 떨림의 파도 점점 선명해진 여태로 고작하는 떨림의 파도 점점 선명해진 여태로 음 오타 아주 좋아요 다가워 날 감싸 안은 채 파도쳐 I feel 갑시다 네 I feel I feel 오 좋은데 이거? 이걸로 하자 이거 더블링만 받고 끝 예 형 혹시 아는 채에서 아는 씨가 좀 별로지 않아? 나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갑시다 안을 떨고 싶은 거 아니야 혹시? 아 감사 아는 씨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아 약간 그것도 있긴 한데 아는 씨가 어 너무 그냥 평범해서 뭔가를 더 주면 어떨까 싶긴 해서 네가 원하는 그것대로 한번 해봐 네 다가워 날 감싸 안은 채 파도쳐 오 맞아요 약간 좀 오바 같기도 하고요 다가워 날 감싸 안은 채 파도쳐 내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 좋다 네가 여긴 나보다 잘한다 야 좋아요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다음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끄는 대로 떨림에 몸을 맡겨 느낌이 끄는 대로 떨림에 몸을 맡겨 저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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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나의 어디로 이거는 좀 쨍하게 내는 게 낫겠죠 네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나의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나의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나의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애를 좀 땡겨가지고 그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나의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끊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도 끊고 가는 게 더 저도 그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상관없어 나의 데스티네이션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할까요? 네 시간조차 어질러진 이곳에서 예 바로 주십시오 시간조차 어질러진 이곳에서 시간조차 어질러진 이곳에서 시간조차 어질러진 이곳에서 기계다 기계 깨어나 용사요 깨어나 괜찮은 거 같은데 좋은데요 네 뚝 커질 듯이 넌 내게 이끌려 저런 거 왜 저렇게 잘해? 뚝 커질 듯이 넌 내게 이끌려 Vibration 오 아직 덜 푼 거 같아 고삐가 어 더 떼 떼 줘 그래요? 뚝 커질 듯이 넌 내게 이끌려 Vibration 오 여기서 네 화개장터 같은 느낌은 조금만 빼지 않나요? 화개장터 딴따란다 뚝 커질 듯이 털이 좀 불어? 뚝 커질 듯이 넌 내게 이끌려 Vibration 오 I feel 우빈 씨 예? 방금 거 좋았고요 뭐 듣지도 않았으면서 다음 테이크 한번 가볼게요 끝났어 끝났어요? 어 방금 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끝! 끝!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서가수 인사해 고생했어 역시 우리 가수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 좀 더 챙겨줘야겠어 고생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니 어차피 같이 가자고 간척할게 찍고 지금 시간은 새벽 2시네요 한 10시간 정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응이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제 할 일이 남았지만 우리 멤버들 열심히 연습해준 멤버들 멤버들에게 아주 고맙고 멋진 가사 써준 앨런, 세림 우리 래퍼 형들께 고맙고 또 멋진 곡 만들어주신 샤라우드 사이먼 저희는 아무튼 남은 앨범 준비도 잘하고 바이브레이션도 여러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